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항사 이다지입니다. 9월 평가원 동아시아사 우리 총평가 더불어서 분석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실지 전략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들려줬던 후기에 가장 많았던 거 선생님 미일안전보장조약 계속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이 엄청 강조해서 올해 연계규제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했던 연도가 그대로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미일안전보장조약 체결이랑 개정을 반드시 구분을 하라고 했는데 해당 문제가 나왔고요. 선생님이 막 신기가 있어서 맞춘 게 아니라 올해 연계규제에서 그걸 되게 강조하고 있었어. 그 행간을 읽어내는 힘이 선생님에게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풀기에는 조금 그런 걸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풀이 때 그 부분들 포인트 잡아서 뽑아줬던 거고 뭐 그런 문항들을 제외하면은 무난하게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포인트가 몇 개 있었습니다. 총평 보면서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19학년도 수능이랑 9월 평가원이 다소 비슷했던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20학년도 9월로 여러분들 보시면 20학년도 9월은 19학년도 수능이랑 조금 무난하게 비슷했다고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난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에서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문항이에요. 두 문항. 그러니까 한 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심리적인 체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거지. 모든 선택지 자료 연표는 다 다뤘었던 내용들에서 출제가 됐고요. 개념과 연표만 공부를 하셨더라도 무난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계 체감률이 다소 떨어졌던 회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단원별 문항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4단원에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됐고요. 고난도 문항 가장 중요하죠. 보면 19번에 미일안전보장조약 개정 1960년부터 오키나와 협정 체결 관련된 오키나와가 반환된 1972년 3년 전이라고 하는 것 통해 69년 자반에서 푸는 19번이 무려 오답률이 70%입니다. 70%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선생님 생각에 19번이 아마 2점짜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커트라인이 19번 하나 정도 틀렸을 때 형성이 되지 않을까 48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8점 아니면 46점 정도를 예상을 해요. 미일안전보장조약 개정 너무나 수능특강 수능완성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어.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올해 파이널 연계교제에서 굉장히 똑같은 문항을 이미 출제를 해둔 상태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자 7번에 해금형 해지식이랑 관련된 내용도 오답률이 61%나 됐어요. 여러분 4단원에 해금형, 감암무역, 주인장, 심폐 이거 엄청 많이 연습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힘든가 봐 이렇게 만약에 문항이 틀리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치르는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막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고 싶겠지만 양질의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가 틀리는 부분이 나오면 이 해금형이 나온 부분의 개념 교제를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개념이 흔들리는 거거든. 그런 다음에 해당 연표도 보고 기출문제 해당 파트의 기출문제 패턴이 있잖아. 잡아서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보완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르고 난 다음에 수능까지 여러분 70여일은 여러분들 몸에 구멍 나 있는 부분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교과 내가 공부해온 부분 중에서 구멍이 난 부분을 끊임없이 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장담하건대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자 15번 일본의 태양력 도입 시기였고 태양력 도입 시기와 관련된 연표문항이었고요. 서구 문물의 수용에서 연표문항이 나온 건 2년 만이에요. 18수능이랑 19수능에서 출제가 안 됐었고 시 20수능에서는 아마 서구 문물의 수용에서 태양력이나 신문, 철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항 엔닌이었는데 47%나 오답률을 기록했어요. 사실 앞단원 1, 2단원에서 오답률이 이렇게 높은 문항이 나오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이 틀렸던 이유는 엔닌 9세기 그리고 정답이었던 현장 7세기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틀린 거야. 연표문항을 볼 땐 항상 강조하지만 닫힌 시기인지 열린 시기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선생님 이거 딱 9편 끝나고 난 다음에 7시쯤에 라이브를 켰는데 학생이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어떻게 엔닌이 나왔는데 정답이 없었다. 정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현장은 7세기 활동을 했지만 현장에 가지고 온 불경은 그 이후의 시대도 당연히 읽을 수가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선택지가 닫힌 시기인지 열린 시기인지를 구분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뭐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알고 있는 색이었지만 적용이 안 됐을 거예요. 이거는. 자 송과금은 유일하게 고난도 문항 중에 사료형 문항입니다. 송과금 같은 경우에 사료를 해석하는 거였는데 46%나 오답률이 높았지만 선생님이 정리해준 법칙만 기억해도 풀 수 있었어. 자 세폐를 바친다. 이건 송나라 때 이민족과 관련된 내용일 건데 송과 이민족이 맺는 관계를 사료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송이 신하이고 이민족이 군이었던 거는 금과의 관계밖에 없었어요. 이걸 통해서 해석하셔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단원별 분포를 보면 1단원에서 일본의 신석기 조문톡이 출제가 됐고요. 진시황까지 뭐 여기야 여러분 틀릴 거 없는 문항들 2단원에서 일본의 율령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3번에 나왔는데 이거 틀렸으면 여러분들 사료를 끝까지 안 읽은 거죠. 사료를 끝까지 안 읽고서 풀었던 친구들이 틀릴 수가 있어. 여러분 시험 문제 딱 번호 같이 보면서 한번 보세요. 3번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율령체제 같아서 당나라나 수나라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키워드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태정관이 들어가 있어. 이걸 통해서 1번이라고 하는 거를 뽑아내셨으면 되고 수능에서 여러분 절대로 시건방지게 사료 끝까지 안 읽는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동아시아 세계사는 타임어택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 부족하지 않아요. 5분 컷하고 다시 볼 수 있어. 굉장히 섣부르게 문항 대충 읽고서 풀지 말고 사료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5호의 이동문제 4번은 너무 무난하게 쉽게 출제가 됐고 고구려 야마토 정권의 국제관계와 관련된 건 지도형이었는데 이거 목푼 친구들은 조금 있었어요. 한반도에서 한강을 어느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지 삼국시대의 정세를 통해서 세기 뽑아내고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애닌의 활동식이 정세 연평으로 출제가 됐고 2단원에서는 항상 그랬듯이 내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3단원에서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와 관련된 이물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올해 연계교제에서 강조가 됐기 때문에 문풀에서 똑같이 다뤘던 내용이었어요.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리학과 관련해서는 후지아라 세이카가 나와서 사료 해석형으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송과금 마찬가지로 사료 해석이었고 사료 해석이 안 됐던 친구들이 조금 틀렸던 문항이었죠. 4단원에서 해금형 해제식의 연평으로 출제가 됐고요. 병자전쟁 직전의 상황도 연평에서 고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은유통과 관련해서는 사료 해석 문제 해체 신서는 뭐 어렵지 않았어요. 도서의 이름을 해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통해서 애도막부식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올해 연계교제에서 조금 많이 나왔었죠. 류큐랑 관련된 내용 류큐가 이번엔 지도로 나왔지만 수능에서는 사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5단원에서는 장제스가 1928년에 무슨 일을 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 사료 해석 플러스 약간의 연평 문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일본의 태양력 도입식이 많이 틀렸죠. 우리 연평 문항 나올 수 있는 것들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일전쟁과 대일선전 포고식이 관련해서 연평으로 출제가 됐고 청일전쟁 사료 해석형으로 나왔습니다. 밀안전보장조약 개정과 관련된 시기부터 오키나와 협정 오키나와 반환 3년 전의 시기 관련한 내용들 19번으로 연평으로 출제가 됐고요. 사실 이게 고난도 문항이긴 하는데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집계된 오답률로는 4.19 혁명과 관련해서는 장면내가까진 알 수가 있죠. 왜냐 이승만이 하얘 있으니까 누군가 잡았을 테니까 근데 발췌견이 너무 낯설었을 거예요. 발췌견은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한국사의 기본교양 소양에서 끌어온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한국사를 어느 정도 난이도로 공부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9월 평가원을 치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9월 평가원에서 발췌견을 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지? 수능에선 4.4.5.1 교양까지 낼 수 있겠구나 이 정도 감을 잡으시면 돼요. 이 정도 감 잡으시고 수능 직전에 한국사랑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촘촘하게 정리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한국사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얘기 구망수잘, 9월 평가원 망해도 수능 잘 보면 돼요. 우리 9월 평가원 결과를 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 9월 평가원 못 봤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막 자기를 끌고 내려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쯤 되면 진짜 간절하죠. 막 부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생각이 들잖아. 여러분들 그 간절한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지금 정말 여러 정말 우주의 모든 것들에 정말 소원을 빌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먼저 나를 도와야 돼. 내가 먼저 나를 도와야 남도 나를 도울 수 있고 신도 나를 도울 수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북도 두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하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미 벌어진 거 바뀔 수 없는 거에 미련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앞에 놓인 것만 보세요. 앞에 놓여있는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도 말고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 그 사람 바다예요.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다 자기만의 바다가 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친구 다른 사람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파악하시고 수능 전까지 그 구멍난 부분 메워서 내가 무조건 좋은 성적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5회차가 9월 30일부터 현장강에서 시작이 되고 3일 후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여러분들 10월경부터 온라인 이제 인터넷에서 보는 친구들은 3일 후부터 10월달 초순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진짜 좋은 문항들 많이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 많이 보완하셔서 우리 수능에서는 다 같이 좋은 성적 받고 선생님이랑 제자 모임에서 만나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